오오오오! 왜요 오오오? 이렇게 가까이 나중에 물고기처럼 나오잖아요 너는 또 뭐라고 그래? 네 우리 서로 편하게 하자 난 진짜 기분 나쁜 녀석은 한 번도 없어 저는 매번 나빠요 그래서 재밌는 거야 됐고 그 지금 저희 동생 동생이 와서 큰 수술을 만들 거예요 없어요 지금 보링이가 아주 큰 수술을 했는데 못 걸어다닐 정도로 큰 수술을 했는데 뭐냐면 지방흡입을 했어요. 저희가 하체비만이라고 종룩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지방흡입 수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책임이 좀 있잖아. 근데 이거 사실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지금 또 바빠가지고 없어갖고 저희가 사장님이 싼 똥 대신 치운다는 느낌으로 대신 갑니다. 어떡해요. 보링아. 보링차. 괜찮아? 아니요. 어떡해 보링차가 원래 말이 진짜 빠른데 지금 너무 느려요 많이. 죄송한데 자꾸 뭐라 하니까 말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말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사있어. 왜요. 보링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 식단하고 있어요. 헐. 그럼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유화정이요. 유화정? 또 딜리큐치킨? 우리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우리가 대신 먹어주려고. 원치 않아요 전혀. 아 원한다고? 아니요 원치 않아요. 저기 너가 좋아하는 제이 언니랑 오순이 오빠랑 같이 해가지고 변분한 층 갈게. 네념틴. 너무 불쌍해. 너무 말이 느려. 지금 네념틴 봤어요. 원래 네념틴 이렇게 하네. 네념틴 이렇게 하잖아요. 네념틴 해봐. 네념틴. 더 빨리 해봐. 네념틴. 계속 연속을 해봐. 오! 방금 완전 애기인 같았어. 깨떡. 깨떡 1인분. 튀김 2인분. 순대 1인분. 그래요. 맥주를 안 사가냐? 아니 맥주를 왜 사자. 보랭이는 술을 안 좋아해. 우리 보랭이는 파티하는 날인데. 야 이거 병문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 열려있는 거 아니야? 기다려 보래. 걸어온는데 시간이. 너네 혹시 착각한 줄 알았는데 얘 많이 수술했어. 야. 아이고 아이고. 하이. 보랭아 너 근데 얘 빠졌다? 그러니까. 살 빠졌어.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근데 생각보다 살만하네?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미안한 애인데 보랭아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에? 얘 많이 수술했어. 보랭.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게 반짝반짝? 아 이거 압박스. 제 다리 보실래요? 봐봐. 아니. 아니 오늘. 나 살다살라 다리 엇박싱 하는거 처음에. 너무 예쁜데 진짜? 아니 오늘 컨텐츠가 병문 아니야 좀 아파야 되는데? 좀 멀쩡한데요? 누워있어 아파 아파야 돼. 근데 밥은 못 먹는다 왜? 아 저 닭칸살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왜 진짜로 사오냐고요 맛있는걸. 원래 이렇게 먹었어 원래. 왜 하던도 못 먹어? 못 먹죠. 반 아파?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 정도가 떡볶이잖아. 아 나도 닭칸살 먹으세요. 나 갖다 줄게. 이건가? 네 봐주면. 그걸 1분만 돌려주실래요. 아 1분? 어 깃었어요 진짜. 무릎받침대. 어 내가 던졌어 저기요. 아 왜 먹고 있었는지 좀 주세요 주세요. 제가 웃죠.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좀 변해보이는데? 그러니까. 야 너 어쩐게 뭘. 너 지금 호흡스 같아 이거. 아 옷 입은 것도 약간 그. 그러게.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일단 보링이는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고. 음식은 맛있을 것 같고. 우린 앉아서 먹으면 돼. 보링아. 네? 너가. 아 아파? 근데 수술을 한 이유가 사실. 일정 부분 이제. 기동이. 맞아요. 그리고 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기스라이팅. 저는 미비하고. 기동이 지분이지. 굉장히 좋지. 아니 얘가 기동을 여행 갔다 온. 맞아요. 가방에 유심했다고요. 이날 결심했어요. 그 날 결심했다고요. 그렇다고 본인의. 본인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야 너네 그럼 너네가 잔소리하는 대로. 본인이 계속 바뀌는 거야? 야 눈이 너무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나 다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잘생기네. 잘생기네. 이러니까 너무 좋다. 보링 약은 어딨어? 야 저기. 보너선 여기 있잖아. 아 저거야? 아. 아 근데 보링아. 왜요?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살짝 팔도가 살짝 해낼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하니 건데. 여기 하고 싶어. 안 돼. 깍스테이 그만해. 그거 아예 그냥.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하잖아. 근데 여쭈어내니까. 가만. 아 나 며칠 먹으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удобской 완전. 맛있긴 하겠다. 이것 봐. 내가 진짜 오징어 Чтобы 저 더 좋아하니? 아 미친. 아iro親 directamente 좋아하죠? 며칠. 으하하. 맛있겠다. 우와 미친. 맛있어요? 으음. 으으음. 표고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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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g. وه으음. 아 나 한 개밖에 못 먹거든? 음. 음~! 자 요거에 준비 되어있는 맛.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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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먹는다 왜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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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살 먹었다 와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사람이? 진짜 맛있다 으흠하하 방 진짜 돼지 같았어 입 안 해놓고 말하라고 우리가 수술하고 어땠어? 개아팠어? 수면 같이 했거든요? 응 근데 이러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운동 이제 한 5년 만에 처음 한 사람 그 느끼는 고통의 500배? 으흠 그래서 재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걸어야 돼요 내일부터 그렇게 3일까지는 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오늘 이걸 안 치우고 갈게 걸으면 치워봐 아 왜냐면 너를 위해서 우리가 아 대리님 맥주 좀 마셔주세요 대리 맥주? 어 맥주? 어? 이깔은 이미 다 먹었어 아니 뭐 언제 먹었어 아 잠깐만 주문이 없었는데 이거는 와 너무 맛있어 와 동거다 광고 어 오 뭐야 이거 대박이다 와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은 내가 요거트는 괜찮아 아니 맛있어 뭐 했어요? 아 맛있어? 아니 벌집하는 것만 먹어도 와 개맛이 쓸 것 같은데? 개 부럽다 아 또 못생긴 하잖아요 야 야 야 야 그러면 또 얘 또 얼굴에 손댄다 못생긴 해 너무 빠져나 아유 부럽다 와 진짜 개달아 코를 좀만 세면 아아 아 근데 요즘에 희연 바디 프로필 너가 하는 거 아니야 포토샵이 안 돼? 맞아 다 포토샵이야 그렇지 말자 없는 복근도 만들어줄 거야? 11자? 나도 AI가 하시면 해줄 거야? 이건 안 된다고 아 여기가 절대 안 돼 이건 안 돼 왜 이렇게 쉽게 아니 내가 만족을 안 했어 아니 쟤 배가 이래요 에? 희연 진짜 열받는 소리 안 했어 아니 진짜 희연 몸에 비해서 배만 나왔네 아니 얼굴은 비슷해 아니 얼굴은 비슷해 희연 그룹으로 비슷하거든 희연 사이크롭스잖아 그게 엄청 비슷해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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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썸네일 찍고 가자 네 이거는 이거 설마 그대로 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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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좀 일으켜주세요 누가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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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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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게 어땠어 오빠들 병분은 오니까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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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아프다고 우리가 시킨 거 같다 멘트 아니 근데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진짜 얼굴에 손 댈 수도 있어요 야야야 야야 잘 가세요 여러분 하이 다음 주엔 출판 보리야 안녕 보리야 안녕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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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 Circum 이리 야 vai 알 에어바라 앉아계세요. 소식이. 메인은 물 줘. 물 줘. 코로나. 하늘 남자 돈을. 일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MZ 마가라 보겠고. 같이 가고 싶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